벌어 엄마 엄마 차죠. 엄마 엄마 없지. 엄마 없다는 게 이상하네 말이 그 알아 마약 베개 마약해요. 그 사람 일조 보이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어떤 장르나 이런 거 하고 싶다 이런 거 있으세요. 장르는 뭐 크게 신경 쓰진 않아요. 같이 하는 분이 편하신 걸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뭐 일단 좀 밝은 분이면 좋겠고요. 좀 잘 리드해 줄 수 있는 분. 아 진짜 나준아 씨인가요 나 씨에 유명하신 분들이 누가 했지 나 나무니 선생님 계시고요. 또 누가 했지 나비 씨 그분은 나비잖아요 나 씨가 아니잖아 나 씨가 또 누가 했지 그렇죠 그렇죠 흔치 않아요 흔한 성은 아니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하는 그분인가 앉으세요 앉으세요.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남이에요. 아 그거 나 씨가 아니신데 일단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빠 성 따르잖아요. 아빠가 그 남의 가와예요. 남의 가와. 그래서 나 씨에요? 네. 남의 가와. 한국에서는 나 씨. 내 상식이랑 좀 다른 거 같은데. 갑자기 강남 씨가 오셔가지고 저는 회사에 미팅 있으신 줄 알았어요. 조금 당황하긴 했죠. 나 씨에요? 전 나 씨죠. 도티잖아요. 도씨인 줄 알았어요? 뭐예요? 나희선. 본명이 있고. 그건 왜 도티가 된 거예요? 도티는 예명이죠. 예명이 뭐예요? 강남 같은 거요. 아아 가짜 이름? 가짜 이름이라기보다는 닉네임. 닉네임이 도티 씨. 아 그래요. 얼굴이 애니메이션 같아요. 되게 호감? 86이에요? 86. 그럼 한 살 차이로. 87. 동생이시네. 그러면 생일이 언제예요? 12월. 86, 12월이면 나랑 3개월밖에 잘 안 해. 아니 그 연도가 다르면. 근데 3개월밖에 잘 안 해서 3월 23일인데.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는 친구예요? 아니면 형이에요? 완전 형이죠. 완전 형이요? 어 그치. 완전 형이에요? 어. 학년이 다른데. 아무튼 제가 누가 온 지 알아요? 나씨라서. 나씨라서. 어떻게든 끼워 맞춰서 나씨라고 하니까 먼 친척 동생이다 생각하고. 유튜브 좀 안 해봤으니까 내가. 형이 좀 약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줘요. 저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튜브는 사실 같이 상생하는 거잖아요. 콜라보도 하고 상생. 상생이 누구예요? 같이 산다. 누구랑 같이 산다. 나? 상화. 상생하는 거잖아요. 강남이나 상화나 상생한다. 저 형도 상생하면서. 같이 살아요 이제? 아니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닌데. 형이랑 이제 같이 살아요? 아니 그건 안 돼. 제가 캐릭터를 보니까 유튜브에서 진짜 잘 될 수 있는 탤런트인 것 같아요. 어떤 걸 해도 안 미워요. 약간 정신 나간 콘텐츠를 해도 강남이니까. 그리고 어쨌든 가수로서의 스펙도 있으니까 음악을 해도 되고. 그리고 유부남이니까 가정생활 관련된. 하우투 일상 이런 거 하셔도 되고. 제가 몇 천 개 있어요 아이템이. 아 진짜? 왜 당연히 몇 년 동안. 몇 천 개? 몇 년 동안 쌓여서 쌓이는 몇 천 개가 이 핸드폰에 있는지. 근데 뭐 좋은 곳은? 상화 사줬어요. 아 진짜? 상화가 제가 폴더폰을 갖고 싶다. 이거 있잖아요. 옆으로 대우는 거. 아 자기야 나 폴더폰 되게 화면 크고 좋다 사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오빠 사줄게 생일 때. 먼저 상화가 이곳에서 왔어요. 앞으로 대우는 거. 앞으로 대우는 거. 깜짝 놀랐어요. 옆에서 오는데. 고마워 고마워. 아무튼 우리는 이제 파트너가 된 거잖아요. 맞아요. 한 배를 탄 거지. 배 탔어요. 아무튼 잘 부탁드릴게요 형님. 자 연락하겠습니다 형. 들어가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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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아 정신 없네. 되게 친화력도 좋으시고. 처음 봤는데도. 뭔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았던 그런 느낌? 뭐 했죠? 뽀로 기다려. 손. 뽀로 손. 뽀로 손. 누구세요? 진짜 어이가 없네. 좀 당황스러웠고요. 집에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는데. 현 집 주소 알기 되게 편하던데. 아 회사 바로. 바로 앞이니까. 얘기하니까 바로바로 나오더라고. 이름 이름 뭐예요? 뽀로 뽀로. 뽀로 안녕. 뽀로 괜찮아? 뽀로 안녕. 착한 아저씨야. 안 되겠다. 이거 뭐예요? 형 우리가 밥을 안 먹었잖아요. 그렇죠. 밥을 먹어야 친해지고. 밥 싸놨어요? 한솥. 진짜? 한솥 좋아해요. 한솥 밥을 이제 먹어야 되는 사이니까. 그건 뭐 억지죠. 이런 거 해야 PPL 들어오잖아요. 일단 밥을 좀 먹을까요? 집에 오자마자 이렇게 밥 먹네 좋네. 빨리 드세요. 어르신부터 빨리 먹어야 돼요. 무. 3개월 차이잖아요. 역할을 형이라면서요 완전히. 맛있네. 오랜만에 맛있죠? 이런 거 좋아해요 진짜. 야. 야.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엄마. 엄마 없다. 혹시 나. 엄마. 의문이 유도심문하네. 강가지 형 옛날에. 우리 집에서 촬영하는데 게스트가 상화예요. 결혼하시기 전에. 절대 느낌 안 돼. 태진아 쌤 들어오자마자 막. 우리 강가지가 태진아 쌤 죽이려고 그랬거든. 막 물고. 아 그러니까 경계심이 있구나. 동네 아니에요. 근데 상화 들어오자마자. 아 나 좀. 딱 벌렸네. 얼굴이 시뻘해지더라고. 야. 집에 얼마나 드나들었길래. 거의 그 정도면 같이 살았지. 엄마 어디 있어? 뽀로 엄마 어디. 엄마 찾아. 엄마 없지. 엄마 없다는 게 이상하네 말이. 엄마 없지. 형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집들이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들 부를게요. 어? 부를게요. 갑자기 왜 집들이야. 근데 가까운 데 있으니까 다. 아 진짜? 어디 있는데. 여기 근처. 여기 옆에. 영성역에 있으니까. 아 진짜? 일부러 다 계획했죠? 그럴 줄 알았어. 어떻게 갑자기 와. 말이 안 되잖아. 그 친구들이 유튜버 해요. 관련해서 잘 됐다 싶어서. 불렀습니다. 어. 왔다 오셨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제 집처럼 나가시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사왔어요. 많이 사왔어요. 어떻게 드세요. 뭐야 이거. 이렇게 많이. 편하게 앉아요 편하게. 여기 앉으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죠. 유튜브로만 뵙다가. 안녕하세요. 유키가입니다. 유키가. 아니 저도 처음이에요 사실은. 아 진짜요? 저도 처음인데. 아니 친구 데리고 온다며. 아니 이 프로를 같이 하고 있어요. 다른 팀이랑. 맞아요. 전 자림이랑. 아 자림이랑. 또 뭐. 빠더너스 문쌤. 같은 경우 제가 유튜브 잘 보고 있었고. 우리 유키가 님도 오늘 처음 뵙지만. 나중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또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을까. 근데 형 어떻게 친해지신 거예요? 안 친해졌어요. 안 친해졌어요? 오늘 처음 봤어요. 근데 이제 같이 일해. 근데 형이 상석에 앉으시고. 여기 이거 쿠션에 앉으시고. 아니 아니 저 편해. 우리 집 같다고. 집 구경 좀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아 집 구경? 집 구경 하실래요? 네 한국 거에요. 여기 거실. 나름 한강뷰에요. 상당히 보여. 저기 기차도 가고. 기차 어디? 아 저기. 아 이거. 와 이거 나 좋아한다. 골드 버튼. 이건 몇만 명. 백만이요. 대박이다. 이거 갖는 게 꿈이다. 여기가 이제 방송하는 방. 우와 방송하는 방. 우와 TV가 휘어있어. 상을 많이 받으셨네요. 우와. 아 상 많이 받았죠? 나는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어. 저도요. 아 영화상 같아. 이야. 여기 이제 스크린 해놓고. 아 스크린이구나. 우와. 배스파. 아 아이스파 알아요? 네 좋아해요. 여기 가수 보자. 아이 그래. 오늘 엄마가 없는 게 확실하네요. 안녕하세요. 유키가입니다. 오늘은. 아 카메라가 엄청 잘 나오신다. 아 재미리 너무. 아니 아니 그 말이 아니라. 되게 조명이나 이런 세팅을 잘 하신 것 같아. 근데 이거 재미없어요. 아 재미없어요? 본인껀데? 그럼 안 볼게. 아 구독. 구독하셨나요? 잠깐만 확인해야겠다. 핸드폰 좋으세요. TV 구독되어 있나 보기. 아 아 보일 수 있어요. 저 핸드폰을 집에 두고 하는 거예요. 아까 나랑 문자였잖아 너. 아 빠져들었어. 아 구독. 저도 잠깐만요. 형도 아시겠지만은 대충만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도티님의 위상을. 위상? 어려운 말 쓰면 안 돼요. 그 도티님의 위치를. 아니요. 아니 근데 저는 더 체감하거든요. 그치 그치 그치. 그러니까 유튜브계 이순만희 선생님. 그러니까 유튜브계 문화부장관. 아 그 정도? 절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비하인드폰 한 번 말씀드리면은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저를요? 네. 때는 2016년. 샌드박스 퍼즐 그려져 있는 후드 트릴 있고. 여러 명이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계셨어요. 그때 저는 트레저헌터에 그 근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그때부터 알아봤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 지금 블랭크라는 회사입니다. 아 블랭크? 네네네. 저 대표님 형이랑 친한데. 네네네. 거기 잘 돼? 거의 더 큰 회사예요. 1조짜리 회사. 어? 진짜요? 그 마약 베개. 마약해요 그 사람? 마약 베개? 저는 깔끔 들었어요. 1조 벌겠다 그러면. 아니 아니. 아무튼 오늘 와주셔서 고맙고.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봐. 직주인이에요? 아 선물도 너무 감사해요. 후지랑. 잘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자주 놀러오고. 네. 진짜 안 가요? 가야죠. 가야 되는데. 그래 집에 와서 쉬어야죠. 좀 이따가. 그게 약간 유부남들의 그런 건가? 집에 들어가기 싫은 게? 뭐가 뭐가? 아니 아니. 제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라. 아니죠? 아무튼 연락할게요. 네. 안녕. 안녕. 바이바이. 또 여기가 신축이라. 너무 깨끗하고. 혼자 살기가 좀 넓긴 한데. 좋은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멋있는 사람. 아이 같은 그런 순수함도 느껴지고. 약간 이런 섬세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제가 잘 케어해야겠다. 네. 물론 저도 도움을 많이 받겠지만. 어. 좀 감동 받았습니다. 어우 정신없어. 약간 요런 감성이 있으시네. 네. 어. 형. 너무 반가웠어요. 너무 여러 가지. 아. 여러 가지. 너무 여러 가지 궁금해서. 막 물어봤어요. 이해해줘요. 형. 또 올게요. 어. 네. 또 오신다고. Buch. 추autres. playing a lot more. acoustic guitar. 도움딘 rom hankech. 아이고. 불을 계속 исключ서. 빨리 드세요.